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청양고추리 청양고추 핫도그 배고파 너무 맛있어요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쫄깃쫄깃 새콤달콤하고 맛있네요 쫄깃쫄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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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뼈가 매콤하고, 너무 맛있어요 뼈가 매콤해요 뼈가 매콤하고, 완전 매콤해요 뼈가 매콤해요 뼈가 매콤해요 소시지 계란 초콜릿 치킨은 아주 맛있어요 치킨은 매운 맛이에요 치킨은 매콤하고 맛있어요 치킨은 매콤하고 맛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시지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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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